뭔데? 이거밖에 없어! 지금 나온 게 다야. 지금 나온 게 다야. 아직 배탈아서... 볼 먹었네. 아우 볼 먹은 친구가 금독 치는 거 한 방이었지. 금독 치는 거 갔다가 역광학 나있나? 대세해. 어? 오버실드 먹어야지. 오케이. 오버실드 하고. 쉽죠? 허! 킬 다 없어지면. 내 킬 어디감? 킬. 킬. 오 나 5킬 버렸어. 팀샷은 같이 했는데 왜 킬은 니가 다 먹음? 에바임 이거. 알고 쓰니까 리버버. 이 외계인 리버버. 어딜? 금독.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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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ㄷㄴ 니이이이이이 아아... 나에 ㅇㄷㄷ 나는... 어? 얘네 왜 볼버그를 안우냐? 난 상남자님 너무 멋있어 준다 어우 미친 저 팀이 승리 6위야 대장전치 볼버스리 아군의 볼을 잡음 스퀘어가 나올거에요 스퀘어가 나왔어요 스퀘어가 나왔어요 먹으러 갈게요 없네요 미 연속 사살 2명 잡음 2명 잡음 그래 볼을 잡으란 말이야 볼은 먹는게 아니야 음... 내껀데 어우 너무 아파 그냥 권총 쓰고있으니까 길에서 잘나오는거 같은데 어 권총이 좀 쎄게네 이게 흠 아 총알없네 어? 나 볼 먹었잖아 뭐야 박살 우어억 이결 없이 신나네 음... 실패 음... 실패... 볼을 노린다 그것은 아마추어나 할 발사 상남자특 그냥 볼 족가고 키랑 흠... 흠... 음... 오버실드? 절대 오먹지 왜? 내가 죽였거든 오버실드 먹을런 친구 흠... 아이 익속해지니까 편하네 그냥 방어만 까고 주먹질하면 끝이잖아 음... 쉬움 이거 그냥 다른점은 그냥... 데스티니랑 다르게 유도가 안된다는거? 한방이죠? 아... 방절하는데 헛 으어아아 슬탈 야 공중쓰는게 짱이다 규신같은 AR 뱉음 안주고 문총이 진짜 세 이게 문총이 짜자기보단 AR이 너무 약한거같은 아키 그것도 맞아 잡아 티 없어제 이걸 못잡네 이거 뭔데 이십오 킬이냐 이십놈이냐 이십놈이냐 이제 감 잡았다 그랬잖아 헐 아우 쇄골 지금 지금 보니까 이렇게 약간 더 느린 데스티니랑 별로 다를게 없는데 정조준없고 정조준없고 흠흠 물론 말이 그렇다는거지 좀 답이긴하긴 어우 미친 개판이야 개판이야? 어 어 아군이 볼을 잡음 개밥좀 만들어볼까요 개밥좀 만들어볼까요 개밥좀 만들어볼까요 이 스퀘어가 못무기네 로켓인가 몰라? 아우씨 스퀘어가 못무기지? 알아봐야겠다 일단 맞으니까 한 방에길 하는데 그냥 작살인가? 일루? 글자 작살이네 일단 맞으니까 한 방에길 하는데 그냥 작살인가? 올루? 그니? 이제 우리 꺼내 스퀘어 그거네 한발씩 나가는거 장전하고 그냥 작살총기잖아 차벨링 이겼네? 뭐야 이거? 그냥 공으로 오는 새끼들 스퀘어로 다 죽여 볼이 온다 승리는 따로 장사인거 같애 지가 뭔데? 으악 아무도 안먹었나? 내가 먹어 먹어? 내가 먹어? 어? 떨궜다 아 떨궜 났어 떨궜 났어 가져가 먹어 어? 개꿀 공킬 어우 이게 안맞아? 진짜 에반데 개 안맞은데 두명 처벌 마스큐어? 음 어이구야 깜짝이야 이게 뭐냐 아 뒤통수 맞았구나 뒤에서 당하면 바로 사망이래 그래? 응 심해 아 오버실드 둘이 같이 쏘 아 딸피야 어 나도 이제 피부를 못 쏘 슈드 깼다 죽여라 탈약이 없습니다 탈약이 없습니다 탈약이 없습니다 탈약이 없습니다 이씨 이거 킬을 했어야 탈약이 있지 넌 왜케 잘하냐 이거 오버실드에 뭐고 이거 그냥 총보다 근접을 더 많이 쓰면 해결됨 총은 방어막 안 바뀐다는 생각으로 하고 그냥 CQC 이도해서 방어막 바로 까고 아오 오 RP인데 우리팀 볼가이가 위험해 보이는구만 아닌가? 아님 말고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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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아오 아오 오신군들 뭐야 이거 이거 따라다니는데? 죽은거네 스퀘어 바로 드시러 갑니다 뭐야 어 뭐야? 야 이거 어떻게 패드로 하냐 이해가 안가는데? 아그야 이것이 뭔줄 아냐 스퀘어다잉 나이스 오오 아흫 아흫 41킬 이거 미친놈 아니야 딱 이정도 거리가 내가 알기 제일 재미입니다 으아악 끝내야지 이제 고생했고 1 2 2 2 1 2 3 2 1 2 2 1 2 2 2 1 2 2 감사합니다.